경기 출발합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넣어줍니다 이승현 안 들어갔어요 리드 체인지 이번에 올라가는데요 자 오늘 석정씨도 과감하게 계속해서 변준형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넣어주는 오색을 났거든요 잘 봐주긴 했는데 살짝 경도가 떨어졌네요 런데 홀리 스테퍼슨 아반도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두 명째 밀어내고 보세요 이번에 아반도의 수비 견준형과 아반도가 수비에 가담해졌습니다 리바운드와 트랜지션 지금과 같은 풀 때문에 전선 선수의 분자리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숫자 지표에서 좋은 KGC의 공격 렌즈 아반도 정확합니다 아반도 정확합니다 아반도 2대2 공기업 2대2 2대2 하겠죠 허훈 네 아반도 선수의 파울이에요 파울 직전에 득점을 기록했던 네 그렇습니다 팀 공운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예요 아 뚫렸어요 빨라요 반칙입니다 이그니 선수가 좀 더 영리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수비를 보여줄지요 네 아반도의 자유투 깔끔하게 1구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아반도 9득점째 일단 지금 속점 성공률도 100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반도 선수가 이렇게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면 지금 뭐 문성훈 선수가 이승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승현 아반도를 밀어냅니다 이승현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어렵습니다 오세균이 뒤쪽으로 살짝 높게 받았는데 이렇게 높게 뛰어요 와 엄청난 점프력 그리고 파울이 선언됩니다 세현 선수가 패스 타임이 늦긴 했는데 아 점프 보십쇼 자 저희가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점프력이네요 네 자유투 100% 성공 밟아서 아반도가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요 상당히 팀에서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양 KGC 리드를 렌즈 아반도 슬금슬금 틈을 엿보고 있고요 스텝백 두 점 라인 받고 던졌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KCC 쪼금슬금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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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